최근 전기차 보조금 액수가 공개되면서 차량 구매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1회 충전할 때 주행거리인데 인증 기준이 제각각의 변수가 많아서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민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말 11인승 수입 전기 승합차를 구매한 강모 씨. 차량을 인도받은 날부터 급속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속을 썩이는 건 주행거리입니다. 강 씨가 대리점에서 받은 홍보물입니다. 1회 충전에 최대 419km 주행 가능. 한국 자동차 연구원의 FTP 75 모드 기준으로 다른 요건이나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행거리에 관한 별도의 안내나 주의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전기차를 구매하기 전에 이 차가 다양한 조건에서 얼마나 주행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차량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전부 다르고 실제 도로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과 차량 상태에 따라 주행거리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량 제조사가 여러 조건에서 측정한 주행거리를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해당 차량의 수입사 측은 주행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홍보문구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